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5월 수익 영상입니다 아프리카는 총합해서 57530원 투네이션 145 770원이네요 영상 중에 제일 높은 수익을 발생한 것은 아 계정 탐방이 제일 높았구요 그 다음에 275 그 다음에 패치 이후 바뀐 시뻘 말렘 영상이네요 총 합쳐서 75309가 나왔구요 이렇게인가보다 100천만 원체 5월 수익은 1051 549 에서 편집은 이제 이것을 제가 하고 있는데 편지점은 이제 다 떠나가셔가지고 이걸 빼면은 먼치의 5월 수익은 872 165 먼치의 5월 수익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